또 다른 팬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양만희 노설위원, 일단 이재명 전 대표 부인, 김혜경 여사 측이 또 갑자기 출간된 지 6년이나 됐는데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고요.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? 지난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. 어떤 데서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을 4시이나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얼마나 힘들겠냐, 우리가 17일반으로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. 지금 변호사가 다해서 한 20명 중복되는 사람을 반영하면 한 1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책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8년에 출판된 책이고요. 정가가 1만 7,800원입니다. 그래서 보도에 보면 하루에 500권씩 팔려나갔다고 해서 지금 재고가 바닥난 것 같습니다. . . . . . . . . . 요리책입니까? . . 육리책이죠. 인세에 보통 10% 준다고 하면 500권을 팔려나간다고 했을 때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는 듣기에 따라서 조금씩 판단이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주문하면 7월 10일에 배송해 주겠다고는 것을 보면 제작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다시 제작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김진욱 대표님, 일단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많고 당대표에 또 다시 나오실 거야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? 돈 들 일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좀 돈이 좀 쨌는 상황이신가요? 일단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부분은 공식적으로 정치 자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. 다만 정치 자금을 활용할 수 없는 개인적인 송사 비용, 특히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의혹 이 부분까지 해서 다섯 번째 기소를 당하고 4개의 재판을 받다 보니까 아마 변호사 비용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지층들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십시일반으로 지금 양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마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그 책이 갖고 있는 인세나 이런 걸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전부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지지층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, 이런 마음들만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큰 성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송영호 대부인은 어떻게 봅니까? 김혜경 여사에 출간된 지 6년 된 책이 역주행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지금의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어떻게 보면 조금씩 짧게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예인하고 정치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?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재산 신고를 한 것 보면 3년 전보다 총액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이 늘었어요.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산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고 그다음에 현금, 예금 등 그런 현금성 자산이 지금도 한 6억 5천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의 어떤 살림살이를 걱정하기보다는 각자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정치화담회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.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,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, SBS 양만희 논소년과 함께했습니다.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.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